안녕하세요. 솔찍TV의 히팡입니다. 제가 몇 회 전부터 목디스크로 고생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저주파식 목 안마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목을 전문적으로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있게 지켜봐오다가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탈 크라우드 목 안마기라는 이 제품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내용물은 사용설명서가 있고 이렇게 내용물이 포장이 되어옵니다. 이거는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나오고 본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게 생겼고 착용은 이 뒤에 있는 쇠같이 되는 이 판을 목에 이렇게 붙이고 작동을 시키면 되는 제품입니다.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블루투스 헤드셋같이 생기기도 했고 목에 이렇게 붙이면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설명서를 읽어보다보니까 이 제품을 처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목에 대면 처음에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장인가 싶어서 다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봤는데 전열판이라고 하는 아까 그 쇠같이 생긴 그 부분이 목이 마른 상태로 작동을 시키면 이 저주파가 작동하는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강도를 물론 상당히 높이면 느낌이 오는데 굳이 강도를 높이지 않아도 작동이 잘 되게 하려면 제품을 스타트하기 전에 목을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한번 닦아준 다음에 작동을 시키면 자극이 잘 오더라고요. 전기는 물에 잘 통하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을 살짝 물티슈로 닦은 다음에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좌측은 전원 버튼과 모드 버튼이 있어요. 모드가 5가지 모드가 있는데 오토, 두드림, 활력, 지압, 마사지 이런 모드가 이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보면은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목이 자기가 불편한 곳에 전열판을 딱 댄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약 2초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처음에 오토모드라고 말을 해주네요. 그러면서 바로 작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전열판이 온열 기능도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목을 데워주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거는 여기 전원 버튼을 이렇게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 한번 높은 온열, 또 온열금, 낮은 온열, 높은 온열 이렇게 2단계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두드림 모드 두드림 모드 이렇게 두드려주고 있네요. 활용 모드는 그냥 진동이 꾸준하게 이렇게 옵니다. 지압모드는 이렇게 두드려 주네요. 마사지 모드는 이런 느낌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오토모드를 하면 전체적인 모드가 골고루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리듬이 계속 바뀌면서 작동을 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 취향에 맞게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여기 우측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죠. 위에 플러스 소리가 나네요. 소리가 띵 이렇게 눌려졌다는 소리가 나면서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15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데 저는 15단계까지는 사용을 못할 것 같고 생각보다 강도를 높이다 보면 꽤나 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리치료를 우리가 받으러 가면 전기치료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느낌이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5분이 작동을 하면 자동으로 마사지가 끝이 나게 되고요. 한번 충전을 하면 5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강도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마사지를 좀 받고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15분 정도 사용을 하고 나니까 마사지가 끝이 났어요. 이 제품을 충전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USB-C 급속 충전기를 사용을 해서 충전을 시켜 볼게요. 충전은 이 하단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기를 꽂으면 전원 버튼 쪽 중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램프가 들어옵니다. 이게 충전이 다 되니까 초록색인가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충전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목 디스크나 또는 PC 작업이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해서 항상 뒷목이 이렇게 뜨근하고 불편한 분들한테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이거를 사용을 한 15분 정도 하고 난 직후에는 목을 이렇게 뒤로 넘겨서 해보면은 목이 꽤나 부드러워졌다는 결린다든지 이런게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 하나로 모든 목에 대한 결림이나 어근함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피로감을 이렇게 상쇄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솔직TV의 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